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April Fool's Day 만우절의 영어식 표현일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만우절이 우리나라 명절인 줄 알았어요. 서양은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어. 이름 자체가... 너무 토속적이라서... 절. 그렇긴 하네요. 만우절 참 옛날 장난 많이 쳤는데 요즘은 아이들도 그렇게 장난을 치지는 않는... 안 칩니까? 네, 못 친대요. 왜요? 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너무 우리 사회가 좀 진지의 강요라고 할까요? 너무 진지한 거 너무 싫어. 네, 저는 너무 가벼운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진지한 또 불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게 세상을 또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만 세상을 너무 팍팍하게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사실 해탈처럼 가벼운 사람인데 네.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오늘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미래세 증권 대치 WN 대치 WN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 프로님, 정 프로님 네, 반갑습니다. 정 프로님 선글라스에 가죽 점퍼 너무 멋지십니다. 선글라스에 가죽 점퍼요. 네. 이 가죽 점퍼가 브랜드가 뭐라고 그랬죠? 갤럭시. 갤럭시. 네. 한글로는 우리말로는 뭐 은하수 정도 되겠죠? 협찬받은 옷입니다. 네, 은하수. 참 정겨운 이름입니다, 은하수. 밀키웨이 아니겠습니까? 협찬받은 옷인데 그냥 준 건가 봐요? 계속 입고 다니네? 아, 이거요? 네. 네, 계속 입는 조건으로 준 거예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계속 보셔야 됩니다. 더워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 점퍼는 제 피부처럼 붙어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우리 최홍석 일타강사,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국, 아, 차이나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도 중국 시황부터 점검하면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2분기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 상해 종합시장과 항생지수 모두 많이 올라서 좋은 모습으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가 0.7% 상승해서 3,466포인트로 끝났고요. 거의 3,500포인트까지 바짝 다가서는 모습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래도 반등을 조금 지속하는 모습 나오는 하루였고 홍콩 시장은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홍콩 항생지수가 오늘 1.97%, 거의 2% 올라서 포인트로 무려 560포인트 올랐고요. 지수 역시 28,938포인트로 거의 29,000포인트 가까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로도 오늘 오랜만에 기존의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 혹은 중국 시장을 대표하던 성장주들의 어떤 새로운 다시 한 번 랠리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형주 중에서는 기관들이 선호하던 백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 나왔고요. 상해 시장은 백주 종목들, 귀주 모태주가 1.7% 정도 올랐고 그리고 심천시장에서는 양하, 양조, 그리고 우량의 모든 종목들 다 올랐고 양하, 양조 같은 경우에 4% 이상 오르면서 백주 종목 중에도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시장의 수급적인 가장 문제가 빠오투안이라고 해서 기관들이 선호하던 종목에 수급이 꼬이면서 굉장히 가파른 조정이 나온 게 문제가 됐었는데 오늘은 다시 기관이 선호한 종목들이 랠리가 조금 나오면서 수급적인 노이제가 조금 해소된 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조금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후에 좀 더 좋았죠? 맞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오전보다 오후가 더 강한 모습이었고 특히 홍콩 시장이 뚜렷한 강세를 보였는데 홍콩을 대표하던 성장주 텐센트 7% 이상 올랐고요. 메이투안이 9%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징동닷컴도 4% 올라서 홍콩을 대표하던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홍콩 시장이 쉽니까?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홍콩 시장이 부활절과 청명절이 있어서 삶에 간 휴장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시장을 거쳐서 본토 시장을 거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본토 시장의 거래가 4일간, 오늘 포함해서 4일간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홍콩 축하드립니다. 홍콩 시민분들. 왜? 다 안 열면 축하해요? 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콩. 정프로가 쉬는 날을 왜 축하드려요? 정프로는 월요일 제일 좋아하잖아. 저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이 어디 많을까요? 이프로님 같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목요일, 금요일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뭐. 자, 중국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중요한 뉴스가 여전히 많이 있는 하루였고요.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특히나 반도체 관련 뉴스들 중에 중요한 뉴스들이 조금 많은 하루였습니다. 세미컨덕터. 네,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내 워낙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 반도체 관련 뉴스들은 나올 때마다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뉴스볼을 조금 따라갈 필요는 있는데 중국에서 오늘도 조금 중요한 뉴스가 나왔던 게 반도체 산업과 소프트웨어, 반도체 관련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수입 관세에 대한 면제 정책이 좀 구체화돼서 발표가 됐고 65나노 이하급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장비, 부품 모든 부분의 수입 관세를 전면 면세했고 그 기간을 2020년 7월부터 2030년까지 무려 10년간에 걸쳐서 완전 면세로는 발표해서 중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하루였고 SMIC나 항공 반도체 관리 종목들이 오늘 그 뉴스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강한 모습 나왔고 반도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도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오늘 블룸버그 뉴스 통해서 대만을 대표하는 파운더리 업체인 TSMC가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113조 원의 거대한 투자를 집행한다는 발표 나오면서 시장에 좀 깜짝 놀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규모가 상당히 강한 게 국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현재 10년간 130조 정도 연간으로 한 10조에서 15조 정도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TSMC가 연간으로 30조 이상의 투자를 계획 발표한 거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안이 나온 거고 더불어서 대만의 정부 정책까지 더 지원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하루였고요 지금 중국과 대만 발의 반도체 뉴스가 조금 중요한 게 결국은 과거에도 한국의 경제 위기라는 것들이 일본의 높은 기술력 그리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 사회자가 샌들치랑 꼈을 때 성장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지금 또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해서 경쟁이 더 격화되고 있고 주요국들이 매우 강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업데이트는 해야 되는 뉴스고 아시아권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 육성에 관한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고 어제 발표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 관련해서도 전체 인프라 투자 중에서 500억 달러 대략 한 56조 원 정도의 자금을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겠다고 얘기 나오면서 미국발 반도체 굵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미국 역시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유럽 역시도 거기에 더해서 유럽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생산량을 전 세계 20%까지 마케이션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강한 지원책을 내겠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반도체의 춘추 전국시대 반도체 100건을 즐기기 위한 전 세계의 투자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반도체의 샌드위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반도체의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중심에 반도체 산업이 위치하고 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되어간지를 충분히 팔로우 하는 게 저의 투자 의사 결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래서 현재의 반도체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반도체의 패권을 둘러싼 전 세계의 경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 그림을 조금 짧게 요약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를 해봤고요 저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 많은 자료들을 읽고 있긴 하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도움 많이 받고 있는 그 자료가 SK증권의 김영우 이사님께서 항상 굉장히 폭넓은 방대한 지식과 높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항상 공유해 주셔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셔서 오늘 또 많은 도움 받았다는 부분 좀 감사한 마음으로 자료 읽으면서 저도 즐겁게 공부하는 그런 자료였고요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이 반도체 산업 관련한 뉴스 플로우들도 많아졌고 흐름 자체도 조금 복잡해졌을 뿐더러 정치적인 갈등까지 엮여 있어서 전체를 넓은 그림으로 한번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굉장히 격화됐었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그 갈등의 양태가 더 그 각을 조금 선명히 세우는 모습이고 그 갈등의 구조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에 결국은 현재는 반도체를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반도체의 강자이긴 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패권은 특허와 같은 무형 자산들 혹은 설계에 관련된 기술 같은 것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제조 역량보다는 지적재산권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 그 제조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제조 역량이 상대적으로 대만 그리고 한국 같은 기업들에 계속해서 아웃소싱하고 있었고 중국에 비해서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원가 같은 것은 좀 상대로 비싸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자체는 반도체 산업 내에서 직접 생산까지 하기보다는 생산보다는 설계에 집중하는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팸리스라고 해서 설계만 하는 비즈니스를 더 중심으로 전략으로 가져갔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기존에 이제 인텔 같은 기업은 물론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파운드리와 팸리스를 같이 해서 종합반도체 보통 idm이라고 부르는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인텔보다도 파운드리 생산만 집중했던 TSMC와 삼성전자의 생산 역량이 지금은 오히려 인텔을 더 추월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초미세화 공정에 들어서서는 10나노까지는 정상적인 수율이 나왔었는데 10나노보다 더 미세화된 7나노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양산에 성공한 대비해서 인텔을 현재 양산이 실패한 모습이고 그 시차가 TSMC보다는 4년 정도 뒤처졌다고 보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보다는 3년 정도 뒤처졌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구조가 나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대만과 한국이 모두 다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가까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돼서 만약 중국에서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을 때 대만과 한국에 생산되는 파운드리 역량을 미국으로부터 차단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본질적인 지위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현재는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설계 역량은 이미 세계 최고지만 제조 역량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현재 나오는 미국 반도체 극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으로는 정책 디렉션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작년 6월에 또 미국에서 발표했던 정책 중에 칩스포라 아메리카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육성안 관련해서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강한 정책 지원이 나왔었고 올해 4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나오는 정책안 또 대략 한 거의 500억 달러 수준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반도체 육성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설계 역량뿐만 아니라 반도체 역량까지 키워서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와 TSMC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 설비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설비 역량을 미국으로 유치해서 미국 내의 공장에서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생산 역량을 인텔 같은 기업의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인텔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국내에는 기회이자 위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는 알겠는데 기회는 뭡니까? 우선 10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는 사실 TSMC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제조 역량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기술 진입 장비가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위탁 생산을 국내와 TSMC에 더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TSMC가 AMD 위탁 생산하고 있다 보니 인텔이나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TSMC 쪽 수주를 주기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도 위탁 생산을 좀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게 미국 내의 생산 설비를 갖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삼성전자의 생산 설비가 더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부분을 가파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비가 엇갈리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으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와라 TSMC가 미국으로 와라일 텐데 가면 주문 주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우선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책을 내놓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게 됐을 때는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절세 혜택이나 설비에 대한 일부분을 다시 피드백해 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안을 통해서 쓰고 있고 그 외에 사실 규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통 많이 표현하는 당근과 체질을 같이 쓰는 정책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전략 이거에 대한 또 힌트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이렇다고 알려주시고 가실 거면 우리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까지 알려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투자자로서 이런 뉴스플로우나 그런 갈등 구조를 파악한 건 궁극적으로는 투자의 기회로 연결될 수도 의미가 있다는 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이제 결국 전 세계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 10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에서 누가 경쟁을 갖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TSMC와 삼성전자의 이강 구도로 가게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10나노 공정의 수요률에만 성공하고 7나노 공정에 도전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강한 정책들이 들어가게 되면 인텔 역시도 제조 용량을 키우면서 전체 볼륨은 좀 커질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시가 총액 레벨로 보면 TSMC가 대략 한 650조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략 550조 원 정도 수준이면 인텔이 현재 300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인텔이 만약 생산 역량을 강화해서 파운드리 비즈니스까지 확장하게 되면 실제로 전체 볼륨은 조금 많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안이 인텔과 같은 초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형 업체들까지 어느 정도 수혜가 확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까지 커버하려면 개별 기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SOXX 같은 반도체 섹터를 대표하는 ETF를 편입한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일부 투자자분들께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OXX라는 ETF는 시가 총액은 대략 7조 정도 되고요 굉장히 거대한 ETF고 SOXX라고도 많이 부르고 대략 30개 정도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되어 있고 보통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대표한다는 대부분의 종목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인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이런 기업을 다 포함하고 있고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60% 정도 되니까 꽤 집중된 포트폴리오로 미국 전반의 반도체 산업을 다 커버할 수 있는 ETF라서 투자하기에 적절한 전략으로 검토할 만한 ETF입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리밸런싱을 다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담아두고? 기본적으로 종목 교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종목의 리밸런싱은 결국 벤치마크 지수에서 편의 편출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반토체 대형주는 사실 그 지위가 대부분 다 공고화되다 보니까 리밸런싱이 1분이 있겠지만 거의 없다 개별을 안 사고 이 SOXX 같은 ETF를 사면 좋은 건 덜 귀찮다 말고 이쪽에 더 잘 골라놓을 거라는 이유는 혹시 없어요? 우선 ETF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좋은 건 개별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악재 그러니까 개별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결국 주목하는 건 기업이 좋은 것보다는 반도체라는 산업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산업 전체를 트래킹하기에는 사실 ETF가 더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사실 하나만한 얘기긴 합니다만 많이 올라가는 친구 잘 고르는 것보다는 못할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아웃포포멜만한 주식이 뭔지를 정확히 고를 수 있다면 물론 개별 종목이 더 우월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그걸 예측하기가 그렇게 쉬운 영향은 아닌 걸 느끼기 때문에 감이 좀 오긴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 중에? 네 뭐가요? 감이 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이걸 지금 추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미국 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기업 미국 기업으로 그 중에서도 어쨌든 새로운 공장을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갖춘 회사 작은 부품이라든지 그냥 이 정도로는 안 되고 공장을 운영할 만한 그런 컴파니를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다 공장 갖고 있죠? 제조하는 반도체? 그냥 제조 공장으로는 안 되고 미세 공정 운영 능력이 있을 법한 회사 왜냐하면 핵심은 미세 공정입니다 5나노 7나노 이 정도 되는 그냥 15나노 이런 거 같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회사가 지금 몇몇 회사들 가운데 딱 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삼성과 TSMC는 미국으로 안 가기가 어렵겠네요 안 가면 그래? 그럼 우리는 인텔에다 밀어줘서 인텔이 그거 하게 만들 거야라고 하면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손해잖아요 TSMC나 삼성도 미국 가서 만들어주는 게 그래도 자꾸 경쟁자 생기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의 메인 클라이언트를 다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결국은 진출할 때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을 받아내고 가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요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감이 왔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감이 좀 오셨을 것 같고요 유럽과 미국 상황 점검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우리나라 사람도 같이 가나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는? 삼성 공장에? 당연히 있죠 한국인들이 다 가서 만들어요 미국인데 현재 생산 공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인력들은 현재 조달하는 게 많고 우리가 반도체 잘 만드는 이유가 우리는 젓가락으로 콩을 집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고 그래서 잘 만든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버거 형들도 잘 만드나 보네 미국 가서 젓가락으로 콩 집는 거는 반도체 미세공정의 설계미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고 나머지는 다 기계로 만들죠 기계 기계 머신 기계만 깔면 한국에서도 만들고 파키스탄에서도 만들고 그럼요 대신 이제 그거 잘 가르쳐주고 이거 이렇게 버튼 잘 누르세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는 거죠 반도체 공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죠 탕정이나 뭐 이런 데 가보셨어요? 가봤죠 저는 아 가보셨어요? 공대생이었다니까 아 제가 공대생이시죠? 거기 가면 이렇게 방진복이 있습니다 방진복 먼지 1g도 나올 수 없는 방진복 자 그러면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럽 시장 일단 유럽 스탁스 기준으로 0.5% 정도 오르고 있고 그 외 국가들도 독일 0.5% 프랑스 0.47%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 안정적으로 약간 올라가는 모습 나오는 하루고요 우선 최근 유럽 뉴스 플로우는 우선 백신 보급률은 대략 한 10% 초반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백신이 보급되는 데 비해서는 아직까지 확진자 감소는 이런 추이가 좀 그렇게 기대보다 못한 상황이라서 공세 영향은 조금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스라엘 같은 케이스도 백신 보급률이 20% 후반 정도 덜어서면 확실히 효과가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럽도 아마 백신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 경제복에 대한 기능으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오늘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요 며칠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또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성장주 가파르게 조점받고 나스닥의 상대 약세가 조금 계속 관찰됐었는데 오늘도 선물 기준으로는 S&P 500 0.4% 정도 오르고 있고 나스닥의 1.1% 정도 상대로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오늘 또 현물 시장은 봐야겠지만 우선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주들의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기대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부터 네 어느 정도 적응된 것 같습니다 적응이 중요합니다 탕정은 참고로 반도체가 아니랍니다 디스플레이였고요 반도체는 어디였죠? 수원인가요 여러분? 네 수원으로 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금리는 적응을 좀 한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네 뭐 시장은 일단 안정을 조금 찾아간 모습이라 위안이 조금 되는 모습이고 좋은 건 중국도 조금 안정을 찾았고 유럽은 최근 계속 평이한 수준이고 미국도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복귀한 모습 나왔고 전일 시장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인 강세가 좀 관찰됐었고 오늘도 그런 모습은 조금 예상되는 하루고요 우선 2분기 시작하면서 1분기 마무리가 워낙 깊은 조정이 있었다 보니까 2분기에 대한 우려로 조금 시작을 했는데 첫걸이 이렇게 강하게 시작한 건 느낀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존경하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사이트를 가진 분의 조언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거긴 한데 제가 오늘 조금 눈여겨봤던 코멘트가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이 아닌 트렌드를 봐야 한다는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네 제가 봤었는데 Not timing but trend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급한 반도체 같은 산업이야말로 그야말로 타이밍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트렌드는 분명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명확하게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트렌드는 ETF를 통해서 그 트렌드를 투자 수익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만한 투자 설렘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봐야 한다 이거죠 Not A, But B 이거 배우셨나요?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네 맞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 다들 열심히 하신 모양이네? 나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정프로가 조금 무리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정프로 제대로 웃기지 못하면 내일부터 키운 방송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좀 무리수를 좀 던지는데요 5개 중에 2개만 하면 되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5개 던져도 5개 다 웃깁니까?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대치동 1타 강사시죠 우리 대치WM 미래세증권 대치WM의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쾌한 진행 감사합니다 정프로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용석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